자 그러면 드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첫 번째 노래는 우리 온샘이가 자랑하는 온샘이 밴드인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. 이쪽에 이 가운데 노래 부르는 친구. 아우 핸섬 하죠. 그 다음에 내가 소개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없네. 그냥 시작해야겠어요. 좋습니다. 자 첫 번째 노래 윤도현 밴드 노래인데요. 가을 우체국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초로 온샘이 보컬 조초로 이미 뿌렸는데 여러분 큰 박수로 치게 되겠습니다. 자 첫 번째 노래 윤도현 밴드 노래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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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첫 번째 노래 윤도현 밴드 노래입니다.